5회 말하는 거에요 정반장 있을 때 정반장 네 그니까 네? 이 칼러는 이게 무슨 칼러야? 하늘색이네? 왜 이거 기포도 하나도 안 잡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투덜거리지 말고 일해요 투덜거리는다고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독이 어디 갔어요? 네 어디 논산 갔다가 아니라 논산 갔어요 논산 왜 갔어요? 논산 아 논산? 네 개발 끈다고 하하하하 투덜거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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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